닥터스뷰 활력맨 추천드려요 까꿍 안녕하세요 먹방 꽁냄사입니다 오늘은 남편님을 위해 준비한 남성을 위한 활력플러스 닥터스뷰 활력맨 제품 리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고민에 빠진 남성을 위한 건강한 대안 닥터스뷰 활력맨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닥터스뷰는 이렇게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환경까지 생각하는 착한 브랜드 너무 푸시죠? 닥터스뷰 활력맨 이렇게 뚜껑 위에 보면은 섭취 방법이 적혀 있어요 1일 2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해 주시면 됩니다 안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사이즈도 되게 작은 편이라서 부담없이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닥터스뷰 활력맨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옥사코사놀이 함유되어 있고 남자한테 좋은 주원료와 부원료를 황금의 배합비로 제조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식약처 기능을 인정받은 건기식이라서 더욱 믿고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여보 이거 이게 뭐야? 남성을 위한 활력 플러스 활력맨 식후에 먹으면 좋대 아침에 두알, 저녁에 두알 먹어야겠다 지금 먹어 죽게 물 지구력 증진이 필요하신 분 과도한 업무로 지치거나 힘드신 분 체력 증진을 원하시는 분 에너지 소모가 많은 남성분 건강 유지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분들께 고품질 필수 영양소를 골고루 갖춘 닥터스뷰 활력맨 추천드려요